여기가 나의 초등학교입니다. 십여 년 만에 찾아온 나의 학교. 잊고 지냈던 곳인데. 봄 속 세포들이 깨어난다. 학교로 등교하던 아침의 기억과 교실을 뛰어다니던 기억. 친구들과 장난치던 기억까지. 내 몸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학교보다 제가 더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제가 6학년 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비틀즈의 Yesterday. 여기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한테 불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노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 서겠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는 나라로 가셨었나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옆에서. 우시면서. 저 친구도 나랑 똑같이. 어머니를 빨리 보냈나 봐요. 하면서 막 우셨대요. 어머니가 그걸 듣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감했던.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변하지 않은 학교. 운동장. 어린 시절 나와 함께 놀던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ами... 어린 시절 원ivi에 모arkan 친구가 딱오세요. 그렇게 어떨까.